이번에는 선생님이 절대 총선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던 이낙연. 그분 얘기를 또 뭐로 해. 할 거 있어. 이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겠지. 나같이 독거노인. 그러니까 내 유튜브를 봐줬어야 돼.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 참모진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래. 그래도 대한민국의 용군TV에 나오는 난다긴다는 무당 선생님들이 한마다씩 하면은 그런 것도 조언도 좀 듣지.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십몇프로 잖아. 17%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지금 뭐야. 광주에서 뭐 구청장이나 되겠어 그거. 구청장도 안 돼. 그 정도 갖고는. 그런 정도의 지지율 밖에 없는 노인네가 왜 정치를 하시냐고. 그냥 학자로 남아서. 그냥 정치나 뒤에서 어드베이스나 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무슨 당신이 뭘로 나오냐고. 정말 그거는 아무튼 늙으면서 곱게 늙어야 되시는데 정말 그분은 욕심이 아마 화를 부르신 것 같아. 만약에 이분이 그냥 민주당에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있잖아. 지금 이해창 그 양반이 그분이 어른으로 굉장히 잘하시잖아. 그분 자체는 이해창이라는 분은 철저하게 민주당이잖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모셨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 이해창 분 같은 분들이 큰 어른이고 정치 스승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제갈량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욕심낸 만하지. 당신을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분수를 아는 거고 자기 급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창 대표가 그 양반이 부대평 뭘로 있잖아. 민주당에.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갖다 아니까. 나이를 먹고 정치 인생이나 세월은 오래 됐어도 떠오르는 사람들 신진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뒤에서 어드베이스 해주고 옳고 바른 소리 한마디씩 해주고 이러는 선생으로 스승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냥 큰 유명한 서울대학교 대학 교수 명예교수 이렇게 남으실 분이 그냥 저 지리산 청학동 지금은 그쪽이 하지도 않는 것 같더만 그런 등의 지금 뭐야. 그 서당. 서당 훈장님으로 바꿔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서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나서신 게 그분한테 흠이고 그리고 민주당을 떠나시고 또 민주당에 또 비소를 꺾고 그렇게 했던 게 그분의 최고 정치암아에서 인생 살아오시면서 제일 잘못하지 않으셨나. 아무튼 그냥 댁에서 쉬세요. 노후 즐기시고 뭐 돈 없지 없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너무 쪽팔리니까 광주 돌아다니지 마시고 타 지역에 가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개 다시 나온다거나 이건 없나요 혹시?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때려주고 싶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선생으로 가셨어야 되고 학자로 가셨고 그리고 뭐 국무총리까지 다 해보신 분이 뭘 또 욕심을 그렇게 내셨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정치라는 게 그렇게 정치라는 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지.